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주작하다 걸린 인간들의 뻔뻔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주 작은 사전 정보를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하는데 현 시점 티몬에서는 은행의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티몬에 충전한 금액 혹은 티몬을 통해서 구매한 여행 티켓 또는 티몬을 통해 구매한 제품들에 대해서 환불불가 상태가 떠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블라인드의 한 여성이 재밌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티몬 단위는 남친 때문에 160만원 물렸다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엄마랑 여름 휴가로 동남아 가려고 투어 알아봤는데 남친이 티몬의 캐시에서 투어 특가하면 훨씬 싸다 해서 구매했다는 이 여자. 하지만 티몬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빡친다고 하는 이 한국 여자. 남친도 티몬 캐시 100만원 있었는데 너도 물렸냐고 답변을 피하더라. 너무 화나서 물린 거 인증해보라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며칠 전에 내부 정보 듣고 자기 혼자 환불했다 하네. 돈을 떠나서 진짜 정털린다라는 글을 쓰는 이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이야기만 봤을 때는 참 한심한 남자친구를 돕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죠? 이 여자의 글에 주작이라는 댓글이 달리지만 한국 여자는 실제로 160만원을 예약한 내역을 보여주며 자신은 진짜로 티몬의 160먹튀 당한 여자라는 걸 인증합니다. 어라? 저 여자의 인증을 보면 진짜 저런 몹쓸 남자친구에게 당한 여자의 이야기라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한국 여자는 아주 멍청하게 인증을 했습니다. 티몬 캐시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티몬의 로고색과 같은 느낌의 UI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위메프에서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인증한답시고 이런 글을 썼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한국 여자가 인증이랍시고 가져온 사진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달렸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것도 밝혀지죠. 아주 대놓고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고 남자 욕먹이는 글을 쓰다가 딱 걸린 우리 FM언니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작이 없으면 남염을 못하는 우리 언니아들의 보풍당당한 내용에 기가 찰 지경인데 더더욱 재밌는 건 이 사실을 바라본 FM리스트 본진에서 보여주는 반응인데요. 아예 똑같은 내용인 티몬 다니는 남친 때문에 160 물렸다는 이 글에 우리 FM리스트 본진 여성들은 앵 그냥 나만 남 욕하자 주작이든 뭐든 뭐 어때요? 같은 식으로 여자가 남염 주작하다 걸렸는데 뭐 어떠냐는 안하무인적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염 주작은 갱 방관할란다 남친 지은 이유 못됐네. 라는 식으로 주작을 방관한다 말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남염 장녀 주작은 흐린눈 할래. 라는 식으로 아주 화끈하게 그녀들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지적할 생각 따위 하지 않습니다. 주작이더라도 저런 한남 충분히 많아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착한 주작이다. 라는 저 말에 약간은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욕먹이기 위해 주작하다 딱 걸렸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 욕하자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 조작을 하다 걸려도 저런 반응인데 안 걸린 조작 소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남자를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저런 이야기만 써대는 여자들이 83만 9920명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의 남염주작 소설이 인터넷과 여초 커뮤니티를 돌아다닐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은 만들어진 혐오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녀들이 보이는 남성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누군가가 교묘하게 조작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파간다일 뿐인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남성을 깎아내려서 이득을 얻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주작하다 딱 걸렸음에도 뻔뻔한 인간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박카스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백 가지의 문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